막연히 알고 있을 때는요. 선악이 본래 공하다 이거 얘기하는데 더 재미 붙입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와닿는데 육바람일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다. 이건 약간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치는 알겠는데 내 삶에 바로 적용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알아차리다 보면 육바람일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건 아는데. 진짜 이게 우주 기준이라고. 스승이 자꾸 그게 기준이니까 파보라고 해야 파보지. 사람이 안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공부합니다. 왜 당장 참나 있으면 좋거든요. 거기 참나 상태로 이렇게 뭘로 하고 있으면요. 세상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편하니까 계속 이 상태만 머물지. 힘든 데도 인간사회에 가서 복잡한 일을 선한 인과로 풀어보고 큰일 터질 것을 막아보고 이거 한 100억 손해볼 것을 육바람에 써서 했더니 50억 막았네. 이게 성과가 크구만. 이거는 실제 세상에 나가서 굴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육바람일을 쓰면 인과가 어떻게 조금씩 변하는지. 엄청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성 이후 성부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육바람일 공부를 해야 돼요. 견성은 유튜브 보시고 하실 수 있는데 육바람일 공부는요. 제일 어려운 공부인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중생계의 심각한 문제점. 견성을 어려운 공부로 알고 육바람일을 내가 좀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중생들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본인이 볼 때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제일 양심적이죠. 솔직히. 그래서 안 돼요. 이 도가 안 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문답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 하면 와서 막 열심히 배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바람일 합시다. 그러면 아 예 하고 갑니다.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러면서 가요. 중생들한테 구하고 싶다. 진짜 나만큼만 살으라 그래. 다 그래요. 그래서 견성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성마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견성은 쉬워요. 성불이 어렵지. 성불은 왜 어렵냐. 여러분 인격을 개조하는 작업이라 애고가 엄청 싫어하는 공부입니다. 견성은 득템하는 공부 같죠? 애고 입장에서 견성은 득템하는 것 같아요. 성령 받아라. 와 성령 받으면 좋잖아요. 자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뜻대로 네가 살아봐. 그러면 그건 안 하다 씁니다. 저희 준우처럼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준우야 공부해야지. 예? 요지 없어요. 잘 못 들려도 안 들려요. 예? 뭐라고요? 아빠 뭐라고요? 신기해. 우리가 그래요. 성령 받아라. 예. 자 이제 사랑을 실천해봐. 예? 안 듣고 싶어요. 진짜로. 이래서 나만큼만 살으라고 하세요. 거기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인류가 진화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이거는 견성이 튼튼하지 않아서도 그래요. 어설픈 견성에 만족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견성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양심이 발현돼서 그게 불교에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 계속 발출하면요. 일지보살입니다. 불교에서. 일지보살이 원불교 출가위에요. 일지보살되면요. 인격이 인격이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지만 뭐가 달라지냐. 인격이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요. 뭐냐. 안에서 욕망 탐진치 솟구치듯이 자동으로 육바람이 솟구치는 경지가 일지보살이에요. 인명세가 입거리 내놓은 완벽 아침 운동 일지보삼 성장 일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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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오